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준비해본것은 생선 무슨 생선입니까 뼈를 먹으면 안되는군요 멸치와 계란말이가 있습니다 이 생선은 무엇입니까 뼈를 먹으면 안됩니다 요 생선 뭡니까 아 꽁치 맞는것 같습니다 그러네 계란말이 다 먹어요 계란말이 다 먹어요 계란말이 다 먹어요 너란에 넣을 수 있도록 할머니하고 해냄을 받은 것 anak 마켓 샤브 앙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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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파 고추 볶아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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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갑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지각색이로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든 질문에 답변이 불가능합니다. 질문 감사합니다. 전 아는 게 없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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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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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인적인 것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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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